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코스트 리콘 브레이크 포인트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아이템 받아보겠습니다 Ubisoft 35주년 기념 리워드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Ubisoft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리워드 페이지로 접속을 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아이템 18개를 받아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bisoft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리워드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리워드 페이지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무료 아이템 목록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저는 이중에서 첫번째에 있는 아이템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아이템 항목 클릭합니다 클릭한 아이템 항목이 표시됩니다 Get it for free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해당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클로즈 클릭해서 창 닫아주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항목은 녹색 체크로 표시되어집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받겠습니다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제공되고 있는 무료 아이템 모두 받았습니다 제공되고 있는 무료 아이템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전에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넘어간 뒤 우리는 에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 os지에 글쎄는 그룹 안에서 그룹 안으로 가기 저희가 가기에서 그룹 안으로 가기 감사합니다.